되게 좋은 아이돌로 엄청 유명하셨고. 몸이 엄청 좋아. 실제로 엄청 좋아. 천우 형의 운동 루틴?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. 뭘 먹고 어떻게 해야 돼? 일단은 나는 고구마를 많이. 고구마 관련 뭐 하나 찍겠다. 중량 운동에서부터 모양 잡는 운동으로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. 중량 먼저. 중량 먼저. 힘이 많았대. 그래, 그리고 세훈이 천우처럼 몸 되려면 기본적으로 힘이 좀 세야 되는데. 나는 기타만 들면 돼, 나는. 그러면 뭐 보여줄 거 없으니까 셔누가 어깨라도 좀 한 번. 어깨, 내가 개인기로 넓은 어깨. 아, 넓은 어깨야. 부럽다, 넓은 어깨. 힙도 썼는데. 힙도 장난 아니야. 비율이. 저거 뭐 CG로 늘린 것 같은데? 어깨 장난 아니다. 아니, 근데 왜 운동 얘기나 하고 셔누 어깨 막 이렇게 하면 아이돌은 왜 보지를 않아? 그냥. 아니, 회사 지침이야? 보통 이렇게 볼만한데 다. 나도 동생들 앞에서 이렇게 펼치니까 좀 민망하다. 하하하. 브라이데이. 그로운. 네. 네. 네.